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4일 코로나19 집계입니다. 월드오미터 통계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30분 기준 전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1억 2,494만 1,082명 누적 사망자는 274만 8,807명입니다. 국가별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미국, 브라질, 인도, 러시아, 프랑스 순으로 많습니다. 프랑스가 영국에 비해 누적 확진 환자가 늘어나면서 순위 변동이 있었습니다. 국가별 누적 사망자는 미국, 브라질, 멕시코, 인도, 영국 순입니다. 다음은 미국 코로나19 집계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3,063만 9,264명, 누적 사망자는 55만 6,891명입니다. 전날 집계와 비교하면 신규 확진 환자는 5만 9,192명, 신규 사망자는 888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그리고 조지아 순입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순이며 조지아주는 8번째로 누적 사망자가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집계입니다. 조지아 주보건국의 어제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누적 확진 환자는 84만 4,720명, 누적 사망자는 1만 6,187명입니다. 전날 발표와 비교하면 신규 확진 환자는 1,045명, 신규 사망자는 16명 증가했습니다. 항원검사 양성 판정자는 누적 20만 3,453명, 신규는 746명입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내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8만 2,748명, 누적 사망자는 970명입니다. 전날 발표와 비교하면 신규 확진 환자는 109명, 신규 사망자는 없습니다. 전날 발표와 비교하면 신규 확진 환자는 109명 늘어났고, 신규 사망자는 없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7만 7,494명, 누적 사망자는 1,153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51명, 신규 사망자는 1명 증가했습니다.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5만 7,461명, 누적 사망자는 893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56명, 신규 사망자는 2명 증가했습니다. 디케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5만 4,211명, 누적 사망자는 841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32명, 신규 사망자는 2명 증가했습니다. 홀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2만 4,275명, 누적 사망자는 397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25명, 신규 사망자는 1명 증가했습니다. KTN 정오 브리핑 코로나19 집계는 전세계와 미국 통계는 월드미터 기준이며 조자주와 카운티 집계는 주 보건국 기준을 바탕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코로나19 집계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